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에 이 작업실에 왔습니다 한번 소개할게요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미연이 항상 여기로 피해해요 안녕하세요 어 먹기 어떻게 잡았어요? 제가 신발 이렇게 신발 이렇게 팡! 냈지 그 먹기가 엄청 잘 도망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슝! 제가 또 이렇게 하면 팡! 팡! 슝! 제가 봤을 때 그 먹기가 아유 때 가야돼요 여기 하나하나 연결하면 이만큼 있어요 그 이후에도 여기랑 여기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레버랜드 혹시 여기 에어컨 어디 있는지 아세요? 한번 알려주세요 왼쪽? 오른쪽? 왼쪽? 잠깐만 모르면서 왜 대답해요 발튼 언니가 모이터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찐혜 역시 예쁘게 네? 뭐지? 50대는 아직 해당 30이 아닌가요? 가정 누구야? 왜 갑자기 얘기해 사람 무서워 거니 귀신은 무섭지 않죠 사람 제일 무서워요 사람 최근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니까 어느 거 같아요 최근에 노래 잘 안 틀어요 저 퀸덤 퀸덤 안냐고 제가 퀸덤 안냐고요? 퀸덤? 저 사자예요 저 퀸덤에서 사자였어요 사자 지나는 사람 아니에요 네버랜드는 아닌 거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네버랜드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끌게요 안녕 안녕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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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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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못하겠어 저 피해 못하겠어요 저 끌게요 나갈게요 버져마가구 나 망했어 지나갈게요 뜨뜨뜨뜨뜨뜨뜨뜨 제가 카메라 앞에서 잘 웃잖아요 요즘 카메라 앞에 없으니까 잘 웃어요 요즘 뭐 영상 하고 있어요 뭔가 무거워요 맘에 안들어 잠깐만 진짜 미치겠네 2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어색해 2가 나오면 뭔가 3시 해줘요 3시 해줘요 별 안 돼 알았어? 지금 1시간 다 됐어요 갈게요 5분 안 돼 하트 5 빼면 안 돼 1분... 어어어어어어어어억 알았어 5분 줄게요 1분 짼났어요 오우! 야! 야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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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 동관에 잠깐만 잘했어요. 알았어. 제가 6 좋아하니까 6배 가자. 그때까지 할게요. 6배만은요. 제가 소원 하나 할게요. 제가요. 내일도 할게요. 내일 배운 안무 조금 보여줄게요. 그러면 이만 가겠습니다. 바이 바이. 오늘 배운 안무는 이거요. 선생님 보고 있는 거 아니죠? 내스트레버요. 여기도 하죠? 네스트 레버. 무슨. 네스트 레버. 네스트 레버. 감사합니다.